엘레나! 어? 마지막 폭탄 위험한데? 어! 엘레나! 둘이 베이트라고 아주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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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든거야? 아니 이 자식들은 아니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 부부가 놓이잖아 그러면은 진짜 조난당하고 정말 정말 되게 슬픈 영화거든요 얘네들은 서로 좋아하고 데이트하는 느낌이야 너가 믿을던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잡았다니까? 그래! 항상 이렇게 아니.. 너무 길거리지 않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청 좋아해 죽을 뻔했는데 어? 누가 너한테 말해? 롬앤틱으로 말해? 응, 롬앤틱으로 말해? 응, 응, 그 전에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좋은 시간 결혼하고 싶다 갑시다